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권력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또 그 집권 세력이 민심이 원하기 때문에 권력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우둔한 분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법 권력을 장악한 현재의 집권 세력은 선거를 훔침으로써 얼마나 큰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얼마나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는가를 몸소 체험하고 감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약제이자 여당의 이중대 같은 야당을 적당히 얼러가면서 구슬러 가면서 연구직권을 위한 장기직권을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또 연구직권이나 장기직권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선거법을 차근차근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어서 합법적으로 선거를 훔치는 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제외국민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 그리고 우편투표, 일명 관외사전투표 등은 조작천국에 해당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당의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제외국민투표를 개정해서 대선에서 중요한 승리의 교두부나 도구로 삼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제보한 제외국민투표 개정안 의안번호 2112701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법률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자는 아주 착실하게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핵심 내용만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제안일 및 제안자는 바로 제외국민투표 개정안은 2021년도 9월 27일 날 이형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있었고 그 밖의 여당의원 10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합니다. 이 여당 10인에는 김민기 의원, 김민철 의원, 안규백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훈 의원, 임호선 의원, 조섭 의원, 최기상 의원, 허영 의원, 홍익표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외국민투표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입니다. 현행법은 관할구역의 죄외국임수가 3학년 이상인 경우 2개수 이내의 제외투표소를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통여건과 거주지 분포 등의 여건상 현실적으로는 제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투표하려고 하는 선거권자로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제218조 제6항을 신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팩스밀리를 이용한 거소투표 시의 기표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218조 16항 제5를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제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진짜의도, 숨은의도는 바로 부정선거 세력이 제외국민선거의 투표지를 조작해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일환의 노력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제보자이자 연구자 제2씨가 추가한 시나리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개정으로 제외국민의 거소투표가 가능해져서 제외선거인 등록이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하고 제외선거인 수를 약 100만명, 제외선거권자 약 50%로 증가 조작하는 경우에 선관위가 투표율을 70%로 설정할 시에 제외선거 투표율은 약 70만장이 됩니다. 이것을 2대1 비율로 투표결과를 조작하게 되면 여당은 약 47만표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 47만표에는 야당 후보의 표가 여당 후보의 표로 바뀐 것도 있기 때문에 바뀐 표는 야당 입장에서는 투표를 빼앗긴 것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약 여당이 60만표에서 70만표 획득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제보를 한 연구자 제이씨가 이렇게 본인이 시나리오를 세워서 한 60만에 70만표를 획득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외국민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 제이씨, 제보자 제이씨는 이렇게 결론됩니다. 제외국민 선거 조작의 대선결과 전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16대 대선의 1위와 2위 간 득표 차이는 불과 57만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빙 성부 시에 60만표에서 70만표만으로든 것듯이 선거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외국민 투표 개정안만 여당의 이도대로 통과시킬 수 있으면 60만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일체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외국민 투표에 관한 개정안이 지금 한 건이 아닙니다. 우후죽순처럼 제외국민 투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이형석 의원안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 이하 6건 개정안을 통칭해서 해외 거소투표 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것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형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 외에도 다섯 건이 있기 때문에 모두 6건이 지금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은주 국회의원이 7월 28일 날 발의를 했고 이승만 의원이 7월 8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설훈 의원이 6월 18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6월 9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5월 11일 날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다섯 명의 여당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이 한 건 발의될 때보다도 유사 내용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외국민 투표 개정안 그야말로 우편이라든지 팩스밀리를 통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조작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훔친 권력으로 국회를 장악한 집권 세력을 자신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합법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적법의 이름으로 권력을 훔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를 차근차근 마련해가는 작업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 중입니다. 스티븐 레비척키와 다네엘 지블레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는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죽이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한 번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아예 그냥 선거법 자체를 조목조목 가장 집권 세력의 유력한 쪽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꼼짝달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일이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 이후에 권력이 교체될 수가 없는 겁니다.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민심은 권력 교체를 원했지만 단 한 번도 권력 교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민주주의는 질식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이 이양되는 그런 아주 멋진 체제입니다. 그런데 일군의 불법적인 그런 세력들은 결국 선거를 합법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제도의 털을 만들어내므로써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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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